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실전에서 무조건 마주친 적 있는 사활입니다. 오늘 문제 흑돌을 잡는 문제인데 여러 배석 상황과 주의 상황을 고려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흑돌 잡아내야 되는 장면인데 일감은 여기를 붙이는 수죠. 이쪽을 붙이는 수 많이 두시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이는 수는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들 때 흑이 뻗어만 주면 백이 이 자리까지 들어가서 요거는 잡았어요. 들어오더라도 이곳을 뻗는다면 결국 흑이 갈 곳이 없죠. 5궁도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붙여갈 때 흑이 뻗어주지 않죠. 이 장면에서는 젖혀서 응수하고요. 백이 이곳으로 뻗는 건 집을 내면서 흑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이수가 정수인데 여기에 젖혀가면 결국 패가 납니다. 이 패는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도를 꼭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공배 상황이 다 외워져 있기 때문에 붙여서 패를 내는 것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외워두셔야 될 수 바로 이렇게 2의 1로 가는 수입니다. 이 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흑이 뒤쪽으로 막으면 살 수 있는 궁도가 아니고요. 흑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이때 올라서는 수가 좋아서 막더라도 단수를 친다면 결국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렇게 2의 1로 가는 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배를 하나 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배가 비워지면 어떤 모양일지 함께 풀어보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가서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습니다. 흑이 막아가면 올라서서 막아도 단수 친다면 이 공배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흑도 재밌는 응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뻗는 재밌는 응수가 있어요. 이때 백도 정확하게 응수해야 됩니다. 백이 이곳을 들어가고 뻗어서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흑이 먹여치는 수가 있죠.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백이 메워도 흑이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흑이 살았고요. 이곳을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렇다고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뭘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백은 이 자리를 꼭 발견해야 돼요. 이 수를 둬야 되는데 흑이 여기서 뭐 이런데 먹여치는 거는 따내기만 하더라도 오궁도하로 전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적인데 흑도 여기서 응수가 재밌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찝어가는 수죠. 슬기가 완벽해야지만 여기서부터 정확한 수순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을 메우면 먹여치면서 흑이 살기 때문에 백도 이걸 이어야 되고요. 여기를 메워갈 때 뒤쪽에서 단수 쳐서 따낸다면 여기로 단수 치는 수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패를 내는 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패로 이렇게 흑을 공격할 수가 있죠. 이 모양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치중 가고 이 자리 될 때 이곳에 공배가 하나 비어 있으면 이 자리로 응수하는 게 있어서 넉 점은 잡혔지만 그 대신 패로 응수하는 수가 이 모양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패를 내는 수가 또 하나 있었죠. 이곳으로 치중 가는 수가 아니라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 붙여도 마찬가지로 패대요. 지금은 이 모양은 흑한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는 흑이 손을 뺄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젖혀두고 손을 뺄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배 하나를 더 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배가 두 개 비어 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치중을 가볼까요? 흑이 끊어간다면 이 자리 도서 막으면 단수 쳐서 역시 이거는 잡았고 흑도 이렇게 응수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패를 까나는 게 아니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백의 달콤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흑이 똑같이 응수하고요. 뒤쪽에서 메울 때 따내고 단수 쳐서 패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공배가 두 개 남아있죠. 두 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패를 만들고 뒤쪽에서 단수 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한 개만 메워져 있어도 바로 잡힐 텐데 지금은 아니죠.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흑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돌려서 그래서 백이 공배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여기 치중을 가면 흑이 뻗어서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치중수 공배를 보고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이곳을 붙여야 돼요. 공배 두 개가 비어있을 때는 붙여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폐모양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배 차이가 엄청나죠. 여기서 만약에 다 메워져 있으면 이때는 여길 들어가서 잡았고요. 이건 뭐 다음 수가 없죠. 잡았고요. 공배가 하나 비어있을 때 이렇게 하나 비어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넉점 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이 먼저 따내는 배가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곳 붙이시면 안됩니다. 흑이 손에 뺄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배가 두 개 비어있으면 여길 붙이는 수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수는 이렇게 넓혀서 아까 성립하지 않았죠. 넉점을 잡더라도 단수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단수 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붙이는 게 공배 두 개 있을 때는 정답이 되겠고요. 이렇게 폐가 정답입니다. 오늘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확실히 실전에서 이렇게 사활을 볼 때 공배 관계가 중요한 사활이 많습니다. 특히 귀 쪽에서 나오는 사활 중에 공배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활들이 많죠. 오늘 문제도 분명 실전에서 한 번쯤은 풀어보신 사활이 될 텐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이 공배 상황을 보고 사활의 결과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익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문제처럼 이렇게 주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사활의 결과가 달라지는 모양 되빡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일자로 돼 있는 귀의 사활이 있습니다. 그런 사활들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머릿속에 외워두시기만 한다면 이 모양을 외워두기만 한다면 실전에서 충분히 상대방을 추궁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활 바둑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